5만 원! 현재 16만 원! 혜빈이 16만 원 벌었어. 야, 형. 이 전에 이거 전을. 아, 이거 또 전을. 50평생 이런 전을 처음 먹어봤어. 어떤 전이길래? 이야, 이쁘다, 이쁘다. 뭐요? 뭐 어떤 전인데? 이쁘다, 이쁘다. 우와, 대박. 칼로 파가지고. 우와, 세상에. 어우, 진짜. 이쁘게 했다, 색색깔로. 자, 먹어봐. 공헌이 표정이 안 좋으시죠? 이게 뭐예요? 먹어봐. 이것도 뭐야? 버섯 해, 고기는. 이야, 고소하네. 고추다. 그래가지고 색깔을. 고추다. 자랑하는 것 같아, 할부. 자랑한다, 상상. 그치? 야, 처음 먹어봐, 진짜 이런 거. 개장 등이. 그렇지, 그렇지. 첫사랑, 첫사랑이 만든 거야. 분이 누나.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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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세요. 누나 누나 두셔보세요. 누나 누나. 누나 누나 두셔보세요. 아니 내 전도 저게 있는데 그저, 이 전도. 누나 누나 두셔보세요. 아, 전이 오셨네. 아... 아우, 야. 이게 일반 전하고 좀 틈이지, 첫사랑도. 일반 전하고는 틈이자. 첫사랑은? 천밭 하는 거. 네. 천밭는 네모 하진다는 거. 일반 전이 아닌 건 인정하겠는데. 정말 잘 만들었어. 먹어봐, 맛있어. 아니야. 나는 물리게 먹었다. 됐다. 아이고, 또 가시겠다. 그냥 먹어. 난 갈게. 그래, 부모님은 마무리만 하는 거야, 그냥. 제빈아. 계시다 가시죠. 네, 다음에 또 뵐는지 안 뵐는지 안 뵐는지 안 뵐겠어요. 뵐는지 안 뵐는지. 갈게. 고수동. 고수동 무슨 고수동이야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가야지, 이제. 차 빌려. 쫌 이따 가. 그러니까 빨리 출발해야지. 지금 딱. 쉬엄 쉬엄. 휴게소도 들려가면서. 어, 삼촌. 휴게소예요. 소뚝소뚝도 맛있고요.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맛있고요. 새우리 감자도 맛있고요. 맞아 맞아. 아, 그 거기에 호두과자도. 같이 가자. 아니. 삼촌이 저 대신에 많이 드세요. 아이고. 그러면 딱 고수동 한탕만 챙고 가자. 아이고. 아이고. 가야 돼요.